안녕하세요 모듬체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9일 이번 영상에서는 돈이 생기면 그냥 사도 될만한 워렌 버피스 주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틀리 풀 기사구요. 키포인트 첫번째, 아마존은 대기업이지만 급속한 성장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프로프터 앤 갬블은 거의 70년동안 매년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세번째, 투자자 여러분, 무디스는 단순히 성장이 부진한 기업이 아닙니다. 자 이 영상 마지막에 이 기업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트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문입니다. 주식을 사고 싶다면 버크셔 회사에 의해 현재 보유 주식을 보면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물론 버핏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홈웍 숙제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아마존, 프로프터 앤 갬블, 무디스를 왜 이 저자가 추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번째, 아마존. 아마존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출을 올리던 시절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를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품을 온라인 판매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매우 수익성이 좋은 기업입니다. 이 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인 아마존 웹서비스 AWS는 상당한 이익률을 지속하고 있는데 2분기 아마존 웹서비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57억 달러에서 54억 달러로 감소했고 마진은 24.2%로 지난해보다 5.8%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박습니다. 경진이 기술과 인프라의 투자함에 따라 비용이 더 높아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에서 주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AWS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사용 증가를 포함한 우호적인 추세를 활용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출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AWS 매출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사업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전체 매출은 10.8%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한 7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아마존은 호의적인 트렌드를 포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광고 사업이 포함됩니다. 아마존은 광고주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고 사업은 2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광고 서비스는 10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의 매출액 대비 주가 비율은 2.4%로 S&P500의 평균 매출액 배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아마존 차트 월봉을 보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하락했지만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회복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 프로크토 앤 갬블 프로크토 앤 갬블은 특별히 높은 매출 성장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인기 있는 브랜드 안정성은 경제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헤드 앤 숄더스, 지렛, 팜퍼스와 같은 브랜드로 판매되는 샴푸, 면도기, 치약, 세탁 세제, 기저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9월 30일에 종료된 2024 회균 연도 1분기에 유기농 매출은 7% 성장했습니다. 경영진은 소비재 부과의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었고 이러한 가격 인상이 전체 최상위 제품 증가를 차지하는 반면 감소하는 물량은 소비자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1% 포인트만 하락했습니다. 경영진은 해당 연도에 4-5% 매출 성장과 6-9% 희석 주당 순이익이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성장 투자자들을 성분화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회사의 꾸준한 접근 방식은 배당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할 것입니다. 프록트 앤 갬블은 지난해 총 138억 달러로 90억 달러의 배당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2년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프록트 앤 갬블은 지속적인 사업과 강력한 현금 흐름 창출로 67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 배당왕에 등극했으며 현재 주가로 S&P 배당률 1.6% 대비 2.5%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록트 앤 갬블은 월봉으로 보는 차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꼭 필요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페브리즈와 질레트로 잘 알려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친숙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장기 우상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묻어놓을 마단 주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디스 많은 사람들이 무디스 신용평가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분석 사업도 있습니다. 전자는 다양한 기업의 신용 상품을 평가하는 대가를 받고 후자는 조직이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와 연구를 제공합니다. 분석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무디스 애널리스틱스 매출은 11% 증가한 7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신규 채권 발행 등의 요인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순환성이 높아 지난 분기 매출이 6% 증가한 7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3대 신용평가사로서 경쟁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 조합은 이익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분기 희석 주당 순이익은 16%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밸류에이션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S&P 500의 24에 비해 주가 수익률은 40배입니다. 전체 시장보다 높은 배이지만 숫자로 두 자릿수 성장률은 프리미엄을 받을만합니다. 버핏의 유명한 말처럼 멋진 회사를 공정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공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는 분명히 무디스를 전자의 범주에 넣을 것입니다. 방금 워렌버핏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봐보면 훌륭한 회사를 공정한 가격에 사는 것이 공정한 회사를 훌륭한 가격, 높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다면 저가인 상태를 잘 파악을 해서 그때 훌륭한 회사를 사는 게 낫다. 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무디스 월봉 차트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코로나 시기에 하락을 했었고 다시 회복을 해서 반등하고 있지만 일봉으로 보면 여기는 또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멋진 회사를 현재 가격이 낮아졌을 때 저가에 사는 것도 좋다. 뭐 이런 말이죠. 아마존은 흥미로운 성장 전망을 제공하는 반면 무디스는 일관된 수익과 이익 성장을 제공합니다. 프로크터 앤 갬블은 많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배당 투자들에게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업체들의 차트를 보니까 일단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이 월봉을 봤죠. 그래서 보니까 쭉 결국에는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봤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아마존과 무디스는 하락을 했었지만 다시 회복력을 갖고 올라가는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을 보고 주가 투자를 하라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지금은 하락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상승할 기업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워렌 버핏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편에서는 또 워렌 버핏의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